한국국토정보공사 일주일이 10cm도 안 될 것 같은데? 이리와! 와! 10cm도 안될 것 같은데? 너무 큰일이야 이렇게 많이가서 여기가 이제 10cm로면 정말 크다 드디어 손맛을 봤습니다 드디어 손맛을 봤습니다 드디어 손맛으로 이동을 줄 것으로 보여요 샤웅 attacks 수업이 다 랍 Representative 손맛으로 받지 마실 수도 있네요 두 개 어디 있는지 모르나 나 이거 잡아줘야 심각하지 낚싯대로 내려줬고 이제 낚싯대로 내려줬고 이제 낚싯대로ächen 낚싯대로 내려와 꼬리꼬리꼬리꼬리꼬리 꼬리꼬리꼬리꼬리 뭔가 안 추워가지고 여기가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